선생의 한지를 고집하는데요. 화학약품이 섞인 수입한지는 문화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의 고전수복 측면 차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상이 위험이 있는 그런 문화재를 대신해서 저희 작품 모사 작품이 그 자리를 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2년 전 통도사 벽화의 모사 작업도 장영원 선생의 한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제일 좋은 게 믿고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고 또 사용해본 결과 직접 체험해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그 장영원 선생님 한지를 제가 찾아서 쓰는 거죠. 문화재의 모사 작업에서 한지의 장점은 먼저 이음새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지와 한지를 하나로 연결함에 있어 두께를 일정하게 하며 경계를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밀가루를 10년 정도 삭혀 만든 풀을 단면에서 살려낸 섬유의 결에 바른 후 겹치지 않게 연결을 하면 하나의 종이로 완성이 됩니다. 섬유가 강하다는 거죠. 강하기 때문에 오래 보존될 수가 있고, 즉 오래 남을 수가 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문화재의 모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인 배접 작업은 등에 옷을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종이 자체가 물과 폴에 민감하지만 전통한지는 팽창과 수축이 균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로 긴 수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전통만한 게 없더라고요. 써보니까. 굳이 전통을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기술, 좀 더 나은 재료, 도구들이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수용하겠지만 아직 전통을 따라갈 만한 게 없더라. 이 말이죠. 보다 강한 전통한지를 만들기 위한 다음 공정은 잿물을 씻어낸 닭나무 재료를 물속에 담가 햇볕을 조이는 일광표백입니다. 장영훈 선생은 지하수를 이용해 사시사철 찬 온도를 유지하는데요. 수일간의 시간을 보내면 닭나무 껍질은 보다 하얀색을 띕니다.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되게 예쁘죠? 이런 거. 하얗게. 아이들 씻어놓으면 반질반질하듯이 닭나무 껍질도 이렇게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번질번질하게 되게 예뻐 보여요. 물로 시작해 물에서 끝나는 작업. 하얀 백지의 한지와 달리 장인의 손은 상처가 나도 쉬이 아물지 못합니다. 벌써 20회 넘게 아버지를 도와 한지를 만들고 있는 성우 씨. 하지만 장영훈 선생은 작업 현장을 오고 가며 일일이 잔소리를 합니다.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오신다고 새벽 4시에 나오시는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뒤에 조금 약간 한 발감 물로 쓰셔서 그냥 지켜보시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잘한 건 잘했다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의 전형인 외발뜰 앞에 성우 씨가 섰습니다. 장영훈 선생은 아들이자 이수자인 성우 씨에게 전통기법인 외발뜨기를 전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만 실수를 하고만 성우 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기 extinction ube이 마지막 현장이에요. 아유 터로 무르고요. 그렇게ает 저거 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